20등급까지 레벨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곰성혜자님이 어? 곰... 아이고 아이고 취급 안되네. 네 곰성혜자님이 짜주신거 다음판에 한번 볼게요. 곰성혜자님이 짜주신거 다음판에 한번 볼게요. 후회하게 해드리지요. 등 뒤를 조심해. 중국친구네요. 또 중국친구한테는 또 제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어... 갈게 없을까 넘어가주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싶어요. 기습나오죠? 기습? 기습이 나옵니다. 기습. 죽분도 나쁘지 않죠? 기습이 나옵니다. 하하하하. 스나이퍼 엘리트. 그러면... 개연장 옵니다. 신물들 익대대. 일본신이 헉TO에 자 저친구 고민합니다. 어떻게 한담? 자 지금.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근데 일본 친구가 친구 추가를 했는데 어디갔죠? 난다고래라고 적어서 영어로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난다요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어이구 화염북 큰거 썼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게 뭐가 나올까요 어우 많아지요 좋은거 나왔습니다 좋은거 자 여기서 이렇게 아우 다 드리바가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음화살 영능으로 이걸 잡을수도 있겠죠 자 얼음화살 영능 혹은 연포 혹은 연포 어 양초 못 가져간다 오 이렇게 딱 쏘게 되시네요 자 4콘데 자 일단 하나 들어오십시다 자 다시 다시 들어오십시다 어머나 패거리가 나왔네 자 다음 턴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어머나 더블 만화지룡 고울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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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쌍이 아니네 거울쌍이 아니네 거울쌍이 아니네 마차 오? 마차가 아니네 이것이 뭐지? 마차도 아니고? 마차 인형식 아니고 거울쌍 아니고 이게 뭐지? 마차 인형식 아니고 거울쌍 아니고 아니죠 주문의 곡사 아니고 마차 아니고 거울상 아니고 인형이시가 아니고 세모탈모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 라는 뜻입니다 아 탈모 아 제가 탈모가 진행중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 개 정우진 자식아 글쎄요 니 마법은 소용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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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데미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탈모가 자 세모탈모님도 오셨으니까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유전 저는 마무리 그리고 이 arri 다음 팟에서 니다리 무다리님이 하스스톤 맨 막 이런 데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될까요? 자 저 친구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게 무서워요 저 친구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게 올라가라 오라아악 니 마법은 소용없다 어머나 아이고 살려주세요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자 일단 이거 잡고 소멸 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힐봇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도대체 저 하나의 비밀은 뭐였던 거야 아 저 비밀 저거 뭐지